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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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전교조라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교조는 현재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법의 단체 법의 단체잖아 불법단체하고 법의 단체는 약간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다? 불법단체는 말 그대로 불법단체고 법의 단체는 법에서 인정을 어떻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말해가 불법단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하는 단체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법의 단체라는 거죠.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이런 단체는 제재를 받는 단체는 아니죠. 단지 노동상권의 단결권에 있어서 해고자들 해고자들은 교원노조법인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뭡니까 단체로다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실 내에서의 지나친 사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교조 자체도 민주노총의 산하단체면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그런 종류의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책 같은 걸 수용할 테니까 그런 교사들이 다 그런 걸 수용한 상태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전파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학부형들도 자기 자식들을 전교조는 지지하지만 자기 자식이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는 다들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자파들이 전교조는 지지를 하는데 내 자식은 전교조 교사한테 받는 건 반대를 하고 나는 반미지만 우리 자식은 다 미국 가서 유학시키고 이런 게 인지부조화 현상 아닙니까 인지부조화 현상이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가운데서도 전교조와 같은 그런 소속이 있지만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노조겠네요 거기 파워가 가장 센데가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구나. 금속노조의 가장 큰 기관이 현대자동차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중공업자 조선 이런 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라든가 자동차노조, 쌍용이라든가 그러면은 금속노조는 사실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4개 노조가 핵심을 이룬다고 이렇게 봅니다. 참 이번에 결국은 마흰드라 씨가 수건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만일에 서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들어갈 거라고 했죠 구조조정을 들어가 가지고 가장 슬림화된 그런 조직 형태를 유지해 가지고 회사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는 그런 해고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해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쌍용자동차가 2009년인가요 그때 파업 그때 다 취재하시고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78일간 옥세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해고자들을 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통해서 다 해고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2018년인가요 네 인도가 마인드라 씨 마인드라 회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총리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쌍용자동차 그 해고자들을 복지구 시켰지 않습니까 마인드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회사는 지금 근로자들을 다 해고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해고로 또 그냥 해고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내보내 회사가 살아남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복지구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해결을 하면은 이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엠 같은 데 그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글로벌 금융이 이럴 때는 뭐 회사 전체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가 나서서 무너져 가는 그 지엠에다가 뭐 투자를 해서 다시 살리고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그건 뭐 일시적인 그 변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미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을 내보낸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마인드라 그 쪽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빌미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너희들 대통령이 이거 저 얘기를 해서 근로자들을 취업을 시켜줬으니 너희들 산업은행이니 어디니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인드라가 이번에 2300억 정도를 포기를 투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사업가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이 돈 줘봐야 몇 달 정도 인건비 나가고 다 끝날 거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상용자동차가 또 한 번 정도 또 기업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덜미를 잡혀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라도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은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돈을 투입하지 않겠다 우리가 매몰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려 들어가면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저 회사가 이제 이제 그런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생활하겠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제3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그 그런 상금노동 금속노조의 4대 그런 주력 노조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재건할 그런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구조조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이 차량의 후속 모델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 내는데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차정을 못 내다보니까 회사는 계속 이게 이제 쪼그라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만 갖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부의 어떤 새로운 신차 모델에 대한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신차 모델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티받침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유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면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상당히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이나 국정은행이 납세자 세금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투입하면 그거 자체가 뭐 그냥 밑빠진 밑빠진 독에 물을 부기가 쉬운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회사가 쌍용차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 GM 네 그거 다 회사들이 지금 뭐 비슷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가장 이제 그 파워로 볼 때 센 데는 결국 현대기아차 그럼 이제 민주노총의 상금노동자한테 이제 개별기업노조하고 상금노동단체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산별 지금 이제 산별노조 체제라고 해서 산업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이게 이제 손진국은 대부분 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별로 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산별 기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는 산별인데 문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이게 또 움직입니다 이게 뭐 인근교섭이라든가 여러 단체 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별로다가 이렇게 그럼 외형상 우리는 최상급 노동단체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고 또 산별로조가 있고 그 밑에 또 개별기업노조가 있네요 기업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조가 산업별로 한계노조로 뭉쳐있는 데를 산별로조라고 이 산별이 하나의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속노련 한국자동 아니 저 한국노총 같은데 한국노총 안에 금속노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개별 노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금속노련 안에 수백 개 노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 개 노조입니다 금속노조 하나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단체 교섭을 한다 인근교섭을 한다 그러면은 금속노조에서 현대자동차랑 대각선 교섭이라고 해서 여기 금속노조에서 같이 갑니다 교섭을 현대자동차랑 교섭하더라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해서 이쪽에 금속노조 대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현대차 노조 간부들하고 금속노조 간부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힘들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늬만 산별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독일이라든가 이런 산별을 하는 데 보면은 그냥 그 상급단체에서 이렇게 아니 산별노조고 사용자하고 노조고 이렇게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 폭스바겐이다 무슨 뭐 지멘스다 이런 데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상급단체 교섭에는 그럼 산별노조하고 그냥 사용자하고 합의되면은 그냥 밑에 개별기업들이 다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죠 이제 밑에서는 물론 이제 조정은 합니다 만약에 5% 임금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금속노조에서 합의된 부분을 갖고 아 올해 뭐 폭스바겐은 성과도 많이 냈으니까 뭐 5.5% 한다든가 6%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조정은 있는데 대개 이 협상을 임금도 결국은 이제 산별교섭을 통해서 그걸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경영참여니 뭐 노동이사제니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독일 같은 데 이런 산별노조가 있는 데는 결국은 노조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 평의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면은 이제 노사협의 이런 데죠 이런 데서 그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제 독일 프랑스 그런 유럽에는 대개 산별노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자동차노조 같은 데 산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뭐 UAW라 해서 자동차노조가 GM 사용자랑 이렇게 교섭으로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이제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같은 산업 이제 그 만약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다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만 기본적으로 산별노조하고 개별기업노조가 들어가서 단체 교섭을 벌리는 그런 구조가 돼요 우리 혹은 일본도 좀 그런 게 많죠 우리가 기업별로조로 되어 있는 게 일본도 상당히 많고 우리도 이제 기업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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